우리 아이 글쓰기 지도법 봄학기 첫 번째 학부모 특강이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목차는요 글쓰기에 대한 궁금증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글쓰기가 근데 아이가 잘 늘지 않아요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들이에요 글쓰기가 왜 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 왜 늘지 않는지의 이유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글을 잘 쓰는 친구들하고 글을 조금 미숙하게 쓰는 친구들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글쓰기 할 때 가정에서 글쓰기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마지막에 할게요 문제점만 있는 거 해가지고 개념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단 방법을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사전 질문을 받은 거는 이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게 학년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학년별로 분류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초등학교 1, 2학년 친구들 이제 유아는 저희가 없었고 초등학교 1, 2학년 친구들 입학하고 나서 가장 고민이 마인드맵 배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인 것 같은데 마인드맵을 글쓰기에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이거 물어보신 분들 계셨고 생각을 꺼내서 생각한 걸 정리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고 글쓰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구체화시키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저학년은 어떻게 글쓰기 시작해야 되나요? 이런 것들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제가 어떤 주제? 3,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주제 글쓰기라는 것들도 하는데 주제 글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글쓰기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글을 쓰려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글 써지지 않으면 아 못 쓰겠어 이러고 안 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고 맞춤법을 어떻게 교정해줘야 하는가 이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서록을 학교에서 쓰는데 독서록을 쓰다 보면 독서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5학년쯤 가서 6학년 가면 문제가 좀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어서 보세요 5학년만 제가 분류를 했어요 5학년만 분류하면 글을 짜임새 있게 쓰는 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?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5학년쯤 되니까 짜임새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없이 텅 빈 글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의 시작 구성 이게 짜임새잖아요 짜임새 또 나왔죠 그리고 글에 뽐낼 수 있는 글쓰기 다양한 표현 방법 이런 질문도 있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의 다양한 형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등에 가면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때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아이와는 어떤 차별화를 둬야 하는지 간단하게만 아직까지 6학년인데도 간단하게만 글을 쓰려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글의 양이 늘어나면 이 주제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글을 쓰는 친구가 있다 많죠 책 읽기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글을 써보면 너무 단순한 어휘만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쏙쏙 뽑아본 거예요 다 적을 수는 없었고 그 중에서 쏙쏙 뽑아가지고 몇 개나 되는지 봤더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근데 오늘 90분 강의에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아시죠 이 질문이 학년별로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어떤 주제도 다 달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모아봤어요 한 가지를 뭘로 모았냐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진한 색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면요 글에 구조가 있는 글 완결성 있는 글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을 정확하게 다져가지고 쓰는 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 뒤에 있는 거 있죠 즐겁게 그 다음에 귀찮은 거 그 다음에 뽐내는 글쓰기 차별아 이거는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 표현 기법이라든지 남들과는 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쓴다든지 이런 건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글쓰기를 얼마나 완결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다뤄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뽐내기도 해보고 다른 장르의 글도 써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결국 펼쳐든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개론서가 있어요 쓰기 교육론을 다시 뒤져보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를요 묶어보면 네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요 문제점들이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거는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저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주제가 없거나 구조를 짜는 걸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은 글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요 네 가지의 단계에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계획하기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이 아이디어 생성하는데 부분에서 뭔가 공을 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글 조직하기 그 다음에 초고 쓰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마지막에 진짜 이거 제대로 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이 초고가 그냥 내는 글이 돼요 초고를 쓰고 고쳐쓰기를 안 하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부분 정말 중요한데 고쳐쓰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처음 쓰면 그게 다 완벽한 글일 거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은요 초고 쓰고 고쳐쓰고 또 고쳐쓰고 또 고쳐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요소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아이가 어느 부분을 잘 안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부분들만 수정해 주셔도 아이한테 꽤 괜찮은 글이 연습하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다뤄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문학적 표현을 쓴다든지 아이와 독서를 가지고 주제를 뽑아내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논술학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 글쓰기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 부분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